네 오늘은요 좀 특별한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어느 부위가 접지가 잘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위나 같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몸이 뭐 한 몸인데 어느 부위에 접지를 하든 다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다양한 실험을 자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부위에 접지를 하면 좀 이렇게 저항값이 낮고 아주 접지력이 좋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부위에 접지를 하면 또 이 저항값이 높고 접지도 잘 안 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위별로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바닥에 보이는 것은요 발패드 발매트입니다 접지 매트죠 눈에 익은 제품들도 아마 보일 건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제품은 베리인 제품인데 동사 구리실로 만든 접지 발패드입니다 그 다음 가운데는요 우리 장철 선생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진짜 동판으로 구리판으로 만든 또 접지판이죠 접지패드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제품은요 아마 처음 보실 건데요 디어싱이란 회사의 제품입니다 이 재질은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 전도성 가죽 네 전도성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까 뭐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멀티 테스트기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먼저 할 텐데요 멀티 테스트기는 자 옴에 넣고요 그리고 이 까마색 스틱은 지금 여기 구리단자에 접속을 접촉을 해놨어요 이 구리단자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땅 속에 구리봉을 받고 거기에 구리선으로 연결해서 집집마다 지금 연결이 접지가 되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리단자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땅에 이 까만색 스틱을 꼽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 이 빨간 스틱은 제가 손으로 만져볼 텐데요 자 여기 멀티 테스트기에 스크린을 한번 보세요 여기 먼저 이 위에 올라가서요 여기 잡겠습니다 킬로옴 430, 300, 200 뭐 이 정도의 킬로옴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동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동으로 올라가서 다시 잡겠습니다 살짝 이쪽으로 옮기고요 300, 400, 360, 200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똑같죠 자 이번에는요 이게 아까 전도성 가죽이라고 했죠 전도성 가죽은 어느 정도 나올까 오우 갑자기 200에서 100까지 떨어졌는데 자 살짝 쥐면요 살짝 쥐면 300 정도 꽉 쥐면 160 자 제가 지금 하나 둘 세 개를 옮겨가는 동안 이제 접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의 활성산소 불순물이 거의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제품을 제가 가면 또 수치가 더 내려갑니다 보세요 자 어머나 300, 230, 190 그냥 90까지도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좀 더 조명이 있는 곳에서 자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400까지 더 나왔잖아요 자 이번에는 볼까요 200, 170 그쵸 네 시간이 갈수록 이런 테스트를 하다보면 내 몸의 어떤 활성산소, 정전기가 빠져나가니까 굉장히 이제 접지가 저항값이 낮아지는 거예요 저항값이 뭔지 알죠 저항값은 어찌 보면 불순물이에요 내 몸이 불순물이 많다 그러면 저항값이 높아요 저항을 하는 거죠 접지가 안되도록 그리고 저항값이 낮다 그러면 불순물이 빠져나가니까 접지가 잘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개의 이 발패들을 옮겨 다니는 동안 내 몸에 불순물이 활성산소가 빠지다 보니까 갈수록 접지가 잘되고 있죠 자 결과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거의 비슷한 수치의 접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품 회사는 다르죠 이건 장철 선생님이 만드셨고요 여기는 베리인 회사고요 여기는 디어싱이라는 회사입니다 뭐 확인해 보시고 또 취향에 맞게 또 가격대도 또 다르니까 구입하시면 좋겠죠 자 저는요 많은 그 접지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갈수록 접지 매니아들이 늘어나면서 또 접지 제품도 다양화되고 다양한 회사에서 만들어지고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죠 자 그런데요 그 많은 접지 제품 중에서 어떤 제품이 가장 접지 효과가 좋을까 저는 이번 실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제품은 어떤 제품일까요? 손목밴드일까요? 헤어밴드일까요? 또는 뭐 뭐죠? 침대 시트일까요? 또는 이런 발패드일까요?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생각을 하시는 동안 저는 실험을 내 몸에 어떤 부위가 가장 접지가 잘 되는지 하나하나 부분 부분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여기 카메라를 좀 세워놓겠습니다 우선요 제가 이 동 제품에 앉도록 할게요 앉는 게 아니라 발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다 제품이니까 우선 저는 접지가 되고 있죠? 발에 올렸으니까 한번 볼까요?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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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지금 저는 접지가 되고 있어요 그쵸? 음 그런데요 우선 멀티테스트기로 한번 접지 여기에 숫자가 지금 5L이잖아요 5L은 접지가 안된다는 뜻이잖아요 자 제가 이걸 그냥 힘은 주지 않고요 이 빨간색 스틱을 힘을 주지 않고 이 발, 바닥 다양한 부위에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힘을 주지 않겠어요 엄지 발가락 쪽에 살짝 대겠습니다 어때요? 숫자가 움직이죠? 네 그런데 숫자가 얼마인지는 보지 마세요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이것만 보세요 숫자가 쓰여 있느냐만 보세요 두 번째 발가락 움직입니다 접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쪽 한번 볼까요? 여기도 살짝 됐는데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부위랑 가운데도 들어간 부분 야 됐는데 어때요? 움직이지가 않죠? 살짝 들게요 힘을 주겠습니다 힘을 주니까 되죠? 자 떼었다가 살짝 대니까 안 돼요 힘을 주니까 돼요 자 이번에는 발 뒤꿈치 부분을 한번 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안 돼요 자 이 발을 좀 접고요 자 살짝 되겠습니다 안 돼요 힘을 주겠습니다 힘을 줍니다 들어갑니다 아직도 안 돼요 오우 이제 되나요 오우 이제 되나요 자 이번에는요 발등을 한번 볼까요 오우 발등 됐는데 안 돼요 힘을 주면 되나요 여기도 살짝 됐는데 아 안 돼요 힘을 주니까 되고요 자 이쪽 부분 발목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힘을 주면 되고 살짝 대면 안 됐다가 힘을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 됐는데 안 돼요 그쵸? 안 되죠? 조금 누르니까 되죠 네 복숭아씨는 어떨까요 아 여기도 살짝 됐는데 안 되고 누르 누르 누르니까 되고 자 이 발목 부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발목 패드를 착용하잖아요 발목 패드 착용하는 곳 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힘을 주겠습니다 예 되죠 아 발에서는 어느 부분이 가장 잘 되죠 맞아요 발가락 아랫부분이 여기 부분까지가 아주 잘 돼요 이 부분은 힘을 줘야 돼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와 이번에는 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손이 손은 땀이 날 때가 있잖아요 이때는 잘 되죠 손을 살짝 닫고 자 여기 보여야 되니까 되자마자 되죠 두 번째 되자마자 되자마자 엄지 손가락 대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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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 여기도 잘 되네요 음 그 다음에 이쪽 음 음 그 다음에 이쪽 여기도 되네요 손등을 한번 볼까요 제가 손등이 좀 거칠죠 힙쓰는 일을 많이 하나 봐요 하하하 자 손등은 되고 있는데 안 돼요 되고 있는데 음 누르면 되겠죠 쫙 누르면 돼요 자 이제 팔목 이 손목이라고 하죠 이 손목에도 우리가 그 밴드 손목 밴드를 자주 착용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손목 밴드를 착용하고 실험을 했었어요 손목 밴드를 착용하고 이쪽 부근을 제가 이 이 멀티 테스트기로 아니죠 이건 그냥 테스트기죠 그냥 테스트기로 이렇게 됐는데도 초록색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손목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이상하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구독자들이 어 그건 이 제품이 고장났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또 댓글들을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제품이 정말 고장난 걸까 근데 이제 그 제품이 그 뒤로도 한 몇 달간 쓰다가 진짜 나중에 고장이 났어요 지금도 제가 지금 이제 손목 밴드가 없어요 제가 다른 제품이 있어서 아마 지금 그 제품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어 제가 이제 그 접지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손목 밴드가 가장 먼저 어 수명이 빠른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손목은 제가 아직 안 했잖아요 손목을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아 여기 보여야 되잖아요 보이니까 이쪽으로 됐죠 살짝 어 아 됐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더 가까이 한번 해볼까요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지만 누르면 돼요 좀 누르겠습니다 힘을 주고 네 되죠 여기도 안 됐는데 누르 누르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 손목 밴드나 발목 밴드를 착용할 때는 좀 강하게 좀 압착을 해라 눌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 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계셔봐요 크림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크림을 제가 보이나요 보이나요 네 이렇게 살짝 발라볼게요 발라보고 나서 이거를 살짝 대볼게요 과연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오호 살짝 돼도 오호 와 이건 정말 다 보여주는 거죠 그쵸 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 힘을 줘야 된다 그쵸 강하게 힘을 줄수록 접지가 잘 된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겨울이 되면요 몸이 건조해지잖아요 그러면 어 접지가 잘 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림 같은 걸 또는 로션을 좀 발라서 어 접지 제품을 사용하면 훨씬 접지가 잘 된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발과 손에 얼마나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신경세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라는 걸 어 알 수 있겠죠 어 그 예를 들어서 그 손가락으로 어 시각장애인들이 그 점자가 있잖아요 이 점으로 되어 있는 어 그걸 어떻게 이게 이걸 배열된 걸 느껴서 글자를 읽잖아요 정말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자 그분들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손가락에 신경세포를 발전시켜서 감각을 정말 예리하게 훈련시켜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또는 이 발가락에 신경세포 발바닥에 오장육보가 있다 라는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발은 손보다 더 유리한 게 우리 몸에 무게가 실리잖아요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이게 맨발로 이렇게 접지를 하는 게 이 밖에서 또는 이런 접지 매트를 이용해서 발바닥으로 하는 게 가장 접지가 강하다 잘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손도 잘 되지만 정말 꽉 힘을 줘야 되니까 또 그만큼 좀 더 약하겠죠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거 한번 다른 부위인데요 좀 웃음이 나오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입술을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살짝 대보도록 할게요 어허 입술은요 잠깐만요 네 입술은 아주 신경이 예민한 것 같아요 대기만 하자마자 움직이네요 대자마자 대자마자 움직여요 귓볼을 한번 해볼게요 귓볼을 자 귓볼을 한번 이번에는 오호 잠깐만 다시 한번 네 아 귓볼도 아주 민감합니다 음 음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우리 몸의 발가락 손가락 아래 부분 입술이나 또는 귓볼도 아주 신경이 발달되어 있다 라는 걸 이번 실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